자 그래서 위엠 아이고 그건 위험해 선생님 할게 선생님 할게 그 옆에 거 치면 전등 부서져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뭐였더라 컷 쓰는 방법은 C.O.T 이런 뜻일 땐 하다시 이런 뜻일 땐 이름 씩 오케이 계속해서 FUN 쓰는 법 오케이 그래서 U가 계속해서 무슨 소리나고 있어 U가 가진 세 가지 소리 U O 중에서 O 소리나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땐 그렇지 계속해서 NUT NUT 쓰는 법 N U T 이런 뜻일 땐 이름 씩 이런 뜻일 땐 어떤 씨 오케이 계속해서 확실해 확실해? 틀렸죠? 샵 서로 소리내리 냅니까? 그래요? 희한하네 다 까먹었죠? 쉐죠? 쉐 오가 내린 내가의 소리 오아 오중에서 미국사람들은 아 여군 사람들은 그 다음에 피가 내는 소리 그래서 미국사람들은 SHOP 영국사람들은 SHOP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일 땐 이런 뜻일 땐 받아쓰겠죠 버그 쓰는 법 ok 그래서 이런 뜻일 땐 이름씨 이런 뜻일 땐 하다씨 하다씨는 되게 나쁜 뜻이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핫 쓰는 법 오케이 또 틀렸네요 무지하게 틀리네요 핫 핫이죠 이건 핫 모자구요 모자 됐습니까? 무슨 시죠? 어떤 시죠? 계속해서 핫 쓰는 법 H하고 유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뜻일 땐 아저씨 이런 뜻일 땐 이게 어떤 시는 아니겠죠? 무엇을 좋아한다 껴안끼를 이게 어떤 시입니까? 무엇 껴안끼 이름씨죠 이름씨 무엇을 좋아한다 껴안끼를 좋아한다 오케이 그 다음 핫 쓰는 법 이름씨 하다씨 오케이 무슨 시 이름씨 카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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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집중하세요 많이 틀리고 있어 동그란 점 다 다 쓰는 법 쓰는 법 쓰는 법 아아 쓰는 법 오케이 자 민아 1대1 수업하고 있다 다 오케이 무슨 시 이름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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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복 쓰는 법 이하고 지하고 이렇게 이렇게 뜻일 땐 이럴 뜻일 땐 다시 복 그 다음 막 쓰는 법 M하고 O하고 P 막 아마 여기 있을 거야 지구꺼 여기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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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책 여긴 다 가져가지 않았나 책이 어디있고 다 가져갔을거야 뭐 이번달 거 신났을 거야 아마 이렇게 런이 은준히 새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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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태연이 체리 예 네 어 책 이번달 거 끝났어 오케이 그래서 쪽지 확인하고 확인해보세요 오케이 무슨 시죠 아 시험 이름씨죠 마 오케이 계속해서 неде용 ei 무슨시 스페어 아이 이름씨 이메씨 런 켜 그다음 계속해서 끊은 내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가워 파위 문의 부족 lem 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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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의